자, 어리둥절합니다. 어제 아침 보도에 김성한 실장 사퇴설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며 사퇴설을 일축한 바였습니다. 그런데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. 오늘 하루 종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정우 기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어서 오십시오. 어제 교체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들었던 전반적인 분위기는 당분간은 김 실장 체제로 간다, 이거 아니었습니까? 일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 교체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, 이런 입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제 하루 김 실장과 접촉한 여러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 평소처럼 일하고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오찬도 같이 하는 등 평소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. 또 몇몇 지인들에게는 직을 마칠 때까지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할 뿐이라는 메시지도 보낸 걸로 알려졌고요. 윤 대통령의 50년 직위 친구이자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처음부터 조율한 만큼 표면적으로는 김 실장을 좀 더 끌고 가려는 그런 기류가 강해 보였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하루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급변한 이유는 뭐 같습니까? 일단 이번 보고 누락 논란으로 그 안보실의 업무와 실상이 너무 많이 노출돼서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가 여권 전체에서 컸던 것 같습니다. 그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는 겁니다.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지속될 경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12년 만에 미국 국빈 방문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반영됐다는 겁니다. 그런 측면에서 김 실장을 안고 가는 방안과 함께 박미전에 교체하는 방안도 같이 고심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바로 오늘 후임을 바로 발표한 것을 봐도 그렇고요. 그래서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읍참 마속 심정으로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사퇴 직후에 김 실장과 잠깐 통화가 됐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1년간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는 입장을 남겼습니다.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은 경질로 보는 게 맞겠군요. 그렇습니다. 이번 특히 보고 누락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외교안보라인에 있던 사퇴를 가져온 한미 간의 공동문화행사가 질 바이든 여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행사라고 합니다. 단순히 한미 양국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행사를 넘어서 한미 정상 간의 신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심각성을 느꼈다고 봐야 할 겁니다. 앞서 전해드렸지만 한미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6차례의 크고 작은 보고 누락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보고 누락들이 일부러 보고를 안 한 건지 실수로 빠져들어진 건지 아직 분명치 않죠?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느 쪽이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. 대통령실 내부 갈등 얘기도 나오더군요. 그 안보실이 워낙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서실하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한 여권 관계자는 안보실이 보안을 이유로 진행 상황을 다른 부서에 알리지 않아서 그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. 여기에 안보실 내부 소통에 대한 지속도 나왔는데요.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 일련의 일정들이 준비되는 과정에 김태효 1차장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. 그래서 그 보고 누락 자체를 알지 못했고 이번 문책 과정에서도 빠져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. 자, 용산 분위기가 좀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정말로 미국 방문 준비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? 뭐 일단 대통령실은 조태용 신임 실장이 주미대사를 하면서 한미회담 준비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뭐 공백은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입니다. 또 그동안 빠져 있었던 김태효 1차장도 준비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상들의 움직임과 장소 하나하나까지 사전 조율해야 하는 국빙 방문의 특성을 감안하면 공백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겁니다. 네, 뭐 일단 주미대사 자리가 또 비교되는데 이건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첩첩산중이군요. 네,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 네, 김정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.